캐笑 캐해서 수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즌에 탈 없이 문제 없이 egy favor Fireямă 해쥼 수 있게 준비해야할 것 같아요 아 예, 걱정 안 해요. 인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. 설레죠. 기대되고 설레이고. 그냥 후회 없이 하고 오고 있습니다. 오늘 포인트야? 넥타이? 그냥 잘 어울리는 거 왔어가지고, 영국은. 가방에 박대단을 깜빡해가지고 일본 갈 때는 제 거 확실히 얘기해놓으려고요. 그게 스누피였어, 스누피. 스누피한테 아무것도. 스누피는 항상 행복하게들. 순발력이랑 밸런스 잡는 거랑 장망이 위로 많이 배우고 돌아오고 있습니다. 어, 안녕. 너 뭐야? 왜요, 왜? 뭐 말할 거 있어, 빨리 말해봐. 팬분들한테 한마디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엘즈 많이 응원해주시고 선수들 잘 잡아서 올게요. 안녕. 안녕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랑해 드릴게요.